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짜 어디갔지? 진짜 어디가? 안왔어? 자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! 고맙습니다!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경주에 수학년이 왔는데 확실히 경국 안동보다는 훨씬 더 좋은 동네다군요 제가 그때 기차도 처음 타봤고 경주에 와서 어디 넓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여관 이런거 있을텐데 여관에서 힙원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는데요 여름에 얼음이 있는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국민들이 맡긴 고난으로 국민을 위해서 잘하면 되는거죠? 네! 옛날에는 정치인이 뭐 대단한 존재 같았지만 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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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